자 김눅수희 여기 오류해식종원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누구 먼저? 수희 먼저? 아저씨가 되게 예쁘고 돌멩이도 많고 예뻐서 좋아요 네 그 손에 진게 뭐죠? 돌멩이 한번 보여줄까요? 네 말하자면 이기고 뭐라고요? 좋아요 자 김눅군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음 해외 오류해식종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빠하고 야구해서 재미있고 싶다고 돼요 네 그리고 바다라서 시원해요 긴나게 놀다 가세요 안녕